놀라운데요. 이거 엑소 중에 누구죠? 라고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무대에서 자신을 쉽게 찾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하나씩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열 씨부터? 아 저부터요? 저는 찬열이고요. 키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귀가 제일 뾰족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회색입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회색이에요? 회색인데 좀 물이 빠졌어요. 다시 염색해야 돼요. 어제 그저께 했는데 한 이틀 지나면 카키색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게요. 금방금방 빠지네요. 한 3일에 한 번씩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키가 큰 찬열 씨. 제일 키 큰 찬열 씨. 최장신입니다. 최장신. 장신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고요. 수호 씨는요? 네. 저는 엑소 리더 수호고요. 일단 수상소감을 가장 먼저 말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바른듯하게 바르게 생겼다 이런 느낌. 옆에 있는 부모님께서 어 쟤 괜찮다 하면 그건 수호예요. 아 그래요? 부모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라고? 부모님들께 바르게 해서. 저희 찬열 씨는 쪽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격해 주시다니 이분들이 좋네요. 저는 뭐 할 말도 없네요. 그냥 주변에서 그냥 알아서 팀키를 해주시니까. 아 네. 뭐 이런 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이 씨는요? 어 일단 까만을 가. 제일 까만 친구. 춤을 열심히 추고 있으면. 아 그게 바로 카이다? 네. 그거입니다. 춤 열심히 추고. 내가 바로 카이다? 네. 바로 제가 카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나오시잖아요. 아 그러시죠. 맞아요. 첫 시작을 열어주시는 분. 네. 맞아요. 맨 처음에 나와서 까만 애가 춤을 추면. 계속 강조하시는. 그게 바로 카이입니다. 까만 애라고. 본인이 마음에 들어해요. 그거를. 매력이죠. 매력으로. 그렇죠. 전 제 피부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섹시해요. 섹시해요. 네. 그리고 세훈 씨는요? 어. 영어로 랩하는 애. 저는 하얗고. 네. 요즘 들어서. 이거 이 액소 하는 친구. 이 액소 하는 애. 뭐야. 늙어. 아니에요. 나이 많아 본다 보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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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포스가 느껴지는 친구죠. 그리고 또 머리를 흑발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또 머리를 내리고도 나오는데. 정말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친구가 세훈입니다. 그리고 턱이 굉장히 V라인이에요. V라인? 쨍성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리더가 말할 때랑 막내가 말할 때랑 좀 분위기가 차이가 나네요. 네. 제가 주도하니까 이렇게 느낌이 좋네요. 그래요. 리더가 말을 할 때는 팀킬 분위기. 막내가 말할 때 훈훈하게 감싸주는 분위기. 분위기 좋네요. 좋네요. 디오 씨는요? 드라마에서 본 듯한 애가 나오면 이제 디오다. 그렇군요. 입술이 하트고. 아, 네. 입술이 하트라고 하시는데요. 입술이 하트예요? 오, 신기하네. 입술이 하트라고 보시면 디오입니다. 네. 그리고 눈이 동그란 친구. 맞아요.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하트 모양인 친구가 디오입니다. 네. 그리고 시우민 씨는요? 아, 네. 저는 이제 무대에서 보시면 이제 조그만한 애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자는 한 아이가 있을 거예요. 잽싸이다, 잽싸. 잽싸요? 네. 얼굴 하얘가지고. 잽싸. 빨라, 빨라. 그리고 자기 파트도 아닌데 자꾸 걸리는 멤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좋은 건데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시우민입니다. 아, 그게 바로 시우민이다. 네. 네. 오늘 부로 각인이 될 것 같네요. 잽싸. 저는 되게 간단해요. 저는 파마머리만 기억해 주시면 아, 네. 그게 채인입니다. 버굽뻐굽. 네. 그 궁금한 게요. 늘 할 때마다 많은 거예요? 아니요. 정말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한 거예요? 네. 진짜 한 거예요. 장고 일어나면 정말 아니에요. 물만 뿌리면 아주 뽀리뽀리려죠. 아, 그래요? 저는 파마머리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 파마머리.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특이하게 잘 어울리네요. 특이하게. 희한하네요. 호불호가 좀 있더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가 더 많아요. 호가. 호, 호, 호. 호거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현 씨는요? 이런 친구가 백현이니까. 목소리가 잘 뒤집히나요? 눈이 제일 작은 친구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을 진하게 하셔가지고 눈이 잘 모르겠는데요. 가림용. 위장용인가요? 위장용이에요. 오늘도 구두약을 눈에 처벌처벌하고 나왔는데요 아 구두약에 바르셨어요? 그거 안 지워줄 텐데요 조심히 잘 닦으시길 바라고요 백현씨라고 합니다 눈이 작은 멤버라고 하네요 제가 볼 땐 안 그런데 알겠습니다